가무성씨가 호주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 강미나씨와 지난 3일 귀국했습니다. 가무성씨는 지난달 30일 호주 골드코스트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동료인 김수로와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마쳤는데요. 가벼운 옷차림에 가무성씨는 밝은 표정으로 신부 강미나씨와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가무성은 경기도 남양주의 전원을 신경쓰이는 사람도 없었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30분 안에 간단하게 끝냈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다녔어요? 호주로 갔으니까 호주에 있었겠죠. 잘 살아야죠. 아무 문제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제가 희망하는 거고 잘 살겠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력으로 영화 희망에 성공한 가무성은 송혜진과 함께 SBS 새 드라마 연애시대의 주인공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합니다.